다 문제 쉰 거 같다. 여러분! 당신에게 1시간의 자유시간이 생긴다면 멤버들과 가장 가고 싶은 곳은 매번, 매번 얘기하는 곳이에요. 진짜 이거 안 쓰잖아요. 바보예요. 이거 모르면 바보래. 평소에 어디 가고 싶다, 가고 싶다 했던 게 있나? 멤버들 할 수 있지? 저희가 지금 1시간이라고 했잖아요. 1시간 내로 갈 수 있는 데는 지금 환경밖에 없어요. 한 리본, 제발. 얘들아! 7명 일치할 거라고 기대해볼게요, 여러분들. 이것만큼 맞췄죠? 제발. 아무 데도 못 맞췄어. 한강. 내가 맞추잖아요. 그래서 여기는 어디라고? 한강! 한강. 한강? 한강? 소소야? 미치겠네. 소소지? 소소! 소소! 와, 소소! 귀여워! 야! 야! 소소야! 소소야! 소소 왜 이렇게 웃기지? 소소야, 제발 소소하게 생각해! 너무 귀여워! 백화점! 아니, 백화점이 웬 말인가! 실패입니다. 그치, 다 맞출 거라고 생각했는데. 불타오르네. 누구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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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레나? 어레나 정지 아니죠? 한강이라니까? 한강에 쓴 사람 누구야! 저 해도 돼요? 저 해도 돼요? 한 시간 집에도 못 가. 그냥 숙소 근처. 아, 어떡해. 재미없어. 강남? 한강. 한강? 백화점. 백화점. 옷도 입고. 옷도 입고. 맛있는 것도 있어. 아, 귀여워. 백화점 생각합니다. 진짜 너무 뜬금 보였어. 아, 너무 귀엽다. 아, 민주. 민주가 승부욕이 좀 안 돼. 아, 진짜 스파이 있는 거 아니야? 어딜 그렇게 놀러 가고 싶었어? 저요? 백화점 말고 또 어디 가고 싶어? 백화점 말고는 없는데? 응? 뭐죠? 결국 한 문제로 못 맞추는 건가요? 백화점. 아멘